소장님, 저희 이겨스... 그런 손꼽 같은 인간이... 소장님. 이수인 씨 이거 전부 나? 이거 하루는 내보나는데. 안성신부자. 언제부터 고문 후였죠? 당신 선배들 대통령 지를 때. 너무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그런 사람 아니야. 북한 언제 갔다 왔어? 북한 갔다 왔잖아. 날짜가 언제냐고. 야야야 김과장.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 도와줘야 기억이 나지. 그 집 맛도 없는데 맨날 거기만 가요. 딴 거 좀 먹죠. 야, 그 집 여자 이쁘지 않냐? 에이, 하지 마잖아. 난 그럼 청각이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고신어. Äôm.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